안녕하세요. 수시키 모델 수완입니다. 오늘은 제가 약간은 밋밋해 보일 수 있는 머리에 포인트를 간단하게 주는 방법을 준비하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먼저 겉에 머리를 이 정도만 잡을게요. 이 정도? 이 잡아서 세 갈래로 땋아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은 겉에 머리를 살짝 드러내고 안쪽 머리를 잡아서 세 갈래로 땋아주세요. 그 다음에 걷어났던 머리를 이렇게 덮어주세요. 이렇게 한쪽은 안쪽에 닦고 한쪽은 겉에 땋은 다음에 집에 있는 모자 같은 거를 준비를 해서 펴주세요. 그러면 여기는 여기 겉에 보이고 여기 이렇게 살짝살짝 안쪽에 보이는 느낌으로 밋밋하지 않고 포인트가 되는 머리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한쪽은 두zzle số 너를 로드라맨ix 이제